구독자님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 보호망이 구독자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작한지 22개월쯤 되었는데요. 5천명 달성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고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기존 고객분들한테는 보상 청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 가입자분들에게는 꼼꼼히 정확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상품을 가입시킬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천명 기념 이벤트로 밑에 댓글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5명을 추첨해서 제가 맛있는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추첨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 영상으로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부씩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봄언니 저희 기주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보험쌤 김선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정혜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이용석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석 팀장입니다. 자 다음은 김윤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영 팀장입니다. 자 다음은 임지원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원 팀장입니다. 자 다음은 노성준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성준 팀장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막내 장정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민입니다. 자 5천명 달성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험왕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보험쌤 질문해주세요. 와 w 감사합니다.